여보세요? 여보세요? 진짜. 유아 씨, 저 비디오스타의 박서연이에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근데 어쩐 일이세요? 아유, 귀여워. 아니, 요즘에 컴백 준비하고 바쁠 텐데. 바쁘죠. 근데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, 혹시? 저 요즘 무릎이 아파서. 그러면 제가 좋은 선생님을 한 분 지금 바꿔드릴게요, 잠깐만요. 무릎이, 무릎이. 무릎이 얘기 좀 해줘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 응급업과 전문의 남궁인이라고 합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그때 말하는 대로 때. 네, 저 알아요. 화면으로만 뵀었죠. 아, 네. 기억하고 계시는군요. 네, 엄청 잘, 엄청 기억하죠. 잘, 엄청 기억하죠. 네. 아까 하고 싶었던 얘기하세요. 네, 저 그냥. 이게 뭐죠? 이게 뭐죠? 이번에 신곡이 나온 것도 정말 잘 들었고요. 이게 뭐야? 이번에 신곡이 나온 것도 정말 잘 들었고요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진象이, based on doing ci. 아, 안녕하세요. held eye upon! 우아 씨 일단 인사들 부탁드립니다. 아, 네! 둘 셋, 둘 winner, 아이돌 Fire crews입니다. 감사합니다. 직접 보시는 거 어때요? 너무 머리도 작으시고 주먹을 붉혀주셨네. 제 주먹만 한 것 같아요, 머리가. 지금 이성형이 유아 씨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절반 상황이라. 어느 정도로 덕후시냐면 오마이걸이 컴백 때 맞춰서 책을 내시는 분이고 정말요? 노래만 14시간 씁니다. 놀래 시간이요? 정말. 아까 무릎 좀 아프다고 했는데 진찰 한 번만 타다 보시죠? 선생님이 응급실에 물 먹을 시간이 어딨어요? 그래가지고.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세요? 네, 지금 괜찮아요. 선생님이 너무 살살하시는데 원래 응급실에 이게 뿌! 그냥 좀 장시간 피로에 의해서 진짜 아파서 못 보겠어요. 아니 진짜. 아니 진짜. 자꾸 말 위에다가 용을 자꾸. 통증이 느껴지고 이렇게 아프세요? 장시간 앉아있으면요. 돌릴 때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세요? 왜 이렇게 남자 짓을 하세요? 남자라면 이래야죠. 제가 정말 윈디베일 많이 들으면서 제가 그 CD도 예약 구매해가지고 아 정말요? 예약을 받았었어요. 방에 포스터 이렇게 붙어있거든요. 그거 보면서 그거를 썼었는데 예얼도 없었네요. 아까 그 집착이라고 썼는데 스토킹 스토킹. 제가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썼다.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진짜. 그런 사람한테 위로가 될 수 있구나. 이렇게 생각해 주시겠어요.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죠. 다 같이 우리 춤 한 번 추면서 합동 공연 한 번. 윈디데이. 이게 이것도. 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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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어. 진짜 많이 춰봤는데. 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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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어. 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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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어. 망쳤어 어쩔 뻔했어. 음악 음악. 우리 악수 한 번 해주세요. 네. NBC Everyone.